Q. 세븐틴 아이디어컷 콘서트 Q. 세븐틴 아이디어컷 콘서트 Q. 세븐틴 아이디어컷 콘서트 Q. 세븐틴 아이디어컷 콘서트 저희가 드디어 세븐틴 아이디어컷 콘서트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티노씨 머리가 바뀌었네요 네, 이번에 좀 스페셜하게 저도 사실 이렇게 활동하면서 염색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검은색, 갈색, 갈색 우리 둘이 그렇네 우리들이 비슷하네 너무 비슷하네 화장도 좀 다르게 해봤는데 맞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뭔가 도겸이 형이 섹시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원우씨 거기서 잠깐 들어왔어요 오늘 형 콘서트 어때요? 컨디션은 좋은데 좋아요? 맛있어요? 오늘 뭐 잘할 수 있죠? 네 별거 안 하는데 웃기네요 저희 콤비가 좀 그럽니다 저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이번에 처음 모여드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Thinking About You를 하는데 되게 특별하게 이번에 좀 재미나게 무대를 좀 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기대되긴 해요 아주 나이스 도겸이 댄스 맡은 준비하면서 아주 나이스를 할 때 처음부터 사실 부담이 많이 돼요 네 거의 세븐틴의 전매특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오늘 콘서트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를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븐틴의 가장 에너지 넘치는 사람 디노 도겸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조비안 안녕 네 이제 콘서트가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4일 중에 첫날인데요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어달리는데 많은 팬분들의 함성소리를 들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리허설 하면서 느꼈는데 함께 뛰고 즐길 수 있는 노래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노래들이 나올 때 팬분들이 정말 서로의 눈치 보지 말고 세븐틴의 보센트는 원래 이런 곳이야 라는 생각으로 함께 뛰어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호우주의보가 또 있잖아요 최초 공개 그쵸 날 쏘가라 무대가 있는데 저희한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밖에 열기가 뜨겁다고 해요 그래요? 네 원래 여름이니까 날씨가 좀 덥기는 하죠 그쵸 근데 오늘 특히나 더 뜨겁다 우리 캐럿들의 성원에 있는 거 좋네요 얘가 계속 하이파이브를 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네네 제가 리허설 때는 한 번도 안 쳐줬는데 공개때나 그냥 쳐주기로 했어요 하이파이브 기대해주세요 재밌게 소개하러 왔어요 땅닭 이거다 스테이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멤버 교육 센티마크도 있어요 맞고 싶죠 짜잔 저희 이름이 다 적혀있는 저희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이거 들고 예쁘게 응원해주세요. 특별하게 준비한 무대는 좀 많이 있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츄아 형이랑 같이 하는 로켓. 돌출 무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무대가 있어요. 저랑 츄아 형이 각자 한 명씩 한 자리씩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로켓 할 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자. 호시 한 마디 해야지 또. 호시 한 마디 하세요. 호시 필요한가? 말이 필요하지. 말이 필요하지. 다 부사봐. 네. 하나 둘 셋. 빨리. 호시 한 마디. 정도. 호시 한 마디. 호시 한 마디. 헐. 호시 한 마디. 호시 한 마디. 호시 한 마디. 이라는 캐릭터가 차고 있는 머리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실한 무대라서 그걸 차고 있습니다 참, 그걸 참 좋네요 힘내서 하러 갑니다, 화이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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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둘, 셋! 준비 시작! , 먼저, 소녀 결국, 토네 정보ы 좀 좋은 것 같다 예쁜 기억 속에 우리 둘만 스스로 See everybody's all up Baby, give the ring Back it up to the sky 더 자신 더 자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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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말이 안 돼요? 어? 세제 피곤하겠어요? 머리? 괜찮다 괜찮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단추를 잘 깰 것 같아서 앞으로의 공연이 더 기다려드렸어요 여기에 영원한 캐럿의 빛 세븐티라고 적혀있는데 저희도 영원한 세븐티들의 빛 캐럿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공연도 화이팅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내일 금요일이 힙합팀 공연이에요 저희 4명 각자 솔로 멋있게 준비해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내일 봐요 내일 봐요 힙합팀 유닛 스페셜 무대이고요 단체 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화려한 소품들과 많은 댄서분들과 같이 거대한 무대를 꾸몄고 원래 이번 콘서트 때는 다른 유닛 멤버들은 개인 무대를 했는데 힙합팀만 단체로 갔거든요 힙합팀은 원래 약간 신나는 분위기를 좀 이끌기 위해서 멤버 4명에서 약간 이런게 좀 무대를 좀 깍 채우는 걸 선호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개인곡을 선보이는 콘서트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콘서트 개인 무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섹시하고 춤도 추고 뭔가 있게 좀 이런 무대를 생각했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좀 무게감 있는 랩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노래를 한 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도전이었고 저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강렬한 퍼포먼스였다 보니까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악을 되게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고 뭔가 멤버들이 다 이제 다른 음악이어서 또 안겹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안겹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대 포인트라기보다는 일단 그냥 진짜 마이크 하나로 무대 위에서 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민규 곡을 오늘 하게 되는데 민규가 준비할 때부터 작은 곡 노래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해가지고 민규 맞춤 음악을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캐럿분들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선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에다 타투 스티커를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디케이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거꾸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디케이를 이렇게 붙이면 디케이가 되겠지 고영이 형 처음 해보세요 제가 이거 직접은 처음 해보거든요 저는 이미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이렇게 부를 그러면 더 잘 돼 더 잘 돼 왜냐? 물이 골고루 골고루 돼? 응 바로돼? 바로돼? 오케이 좋다 어우 이쁘다 잘 됐네 잘 됐네 갑자기 멤버들이 콘서트 하면 해나 바람이 불어요 물을 통채 물을 통채 얻을게요? 어제 쓸 수 진짜 웃겼어요 돌출부대를 하고 돌출부대가 낮으니까 돌출부대에서 이렇게 가요 계속 숙여서 간다고요 낮아졌다가 높아지는데 애들이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갔다고요 그래서 뒤에서 오는 사람 뒤에서 오는 사람 제가 애들 보고 있는데 이게 뭐하지? 허리 붙여야 됩니다 허리 붙여야 됩니다 계속 허리 붙였어 균이도 노권을 하는데 지팡이가 이게 약간 좀 풀려있었던 거예요 아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지팡이로 팍 폭주 터진 부분인데 거기서 이렇게 풀렸는지 혼자 무술을 막히 하다가 파이프 중개응변을 해도 남다르게 근데 잘하더라고요 실수도 좀 재밌는 거 같아요 이게 무슨 카드인지 아시나요? 잘 보시면 Only for Cater 오로지 캐럿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인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멤버들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요 진짜 제가 어떻게 하든 이걸 물었는데 이게 되게 베스트 컷으로 뽑혀가지고 다행입니다 이걸 물어볼까? 캡처하세요 2회 보면 자 오늘 힙합팀 파이팅하고 좋아쓰 자 우리 나머지도 파이팅해서 파이팅합시다 말이 필요하겠니? 좋아쓰 말이 필요하죠 다시 부셔버려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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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파이팅! 타이밍! 파이팅! 음악담팀에 잘 오셨습니다 아유? 최다니어! 파이팅! 아유! 연예인 차라리 나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리 너무 흥분해서 톤이 뜬 게 좀 아쉽네요. 그게 좀 아쉬운 것 빼고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같이 박아세 Q. 너가 없는 새들 패배가 저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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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리 새겹째 몰랐째 몰랐째 우리 피신이나 더 모든 시점으로 에너지의 일정이야 기다려 좀 강도 그리럴 아냐 그 다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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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잘 잘 잘 잘 너무 todas 또 왜 놀아 대사 전에 널 찾으면 바로 저기 돼 슬쩍 쫄깃단 말야 내일부터 답을 좀 매일 줄까 우리의 웃음소리 하나 둘 셋 둘 셋 힘내요 나 지칠 때 그댈을 켜줄게 나 지칠 때 내게 와요 제가 오늘 솔로 무대로 들려드렸던 노래 제목이 시작처럼 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을 사랑했던 제 그 마음을 평생 항상 처음처럼 시작처럼 가져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세븐틴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시작처럼 그 설렘을 가지고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캐럿분들 오늘도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어요?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어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즐거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세븐틴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행이 끝났습니다 멤버들이 다 준비한 거 너무 잘 보여준 거 같고요 아무래도 힙합티 공연 오신 분들이 오신 캐럿분들이다 보니까 잘 뛰어놓으시고 되게 재밌게 놀아주신 거 같아요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또 불닫는 토요일이니까요 화끈하게 갈수록 더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팀 단체 무대들도 하고 개인 솔로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많은 장르 스타일이어서 충분히 많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힙합팀에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 보컬팀이 난리나게 안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주형 자신 있나요? 자신있답니다. 오케이. 파이브 좋습니다. 파이팅! 긴장됩니다. 너무나 긴장되는데 가사도 제가 쓴 거라서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팬들이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떨리는 게 저는 솔로곡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됐는데 한번 잘 떼지 말고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이죠, 이거? 이렇게 장미를 새겼습니다. 오늘 준이가 맞힌다. 오케이, 준이요, 레츠 고! 세 번째 날 콘서트니까 그냥 전에서 안정하고 다치지 말고 조용히 해.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뭐야? 밖에서 오렌지하게 됐어요. 맛있어도 안 좋았단 말이야. 진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모으십시다, 우리! 하나, 둘, 셋! 화이팅! 예스, 예스! 진짜 오늘 솔로 무대 끝나면 너무 후련할 것 같아요. 응원해주세요. 끄덕끄덕해서 응원해주세요. 와우, 여기! 여기! 그녀덕이는 웃음 웃음 놀랐어 내 생각도 좋은 저를 부린 면에 달여서랑 찾았었다고 내 맘속힘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하는 나에게 고프를 속해지만 더 어쩜 결국 내 뱃지게 나는 사랑하는 나에게 원하수 난 너를 사랑하는 나에게 나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전이 사랑하는 너의 It's alright 오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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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모르게 난 슬퍼하게 벗어 가면 못할 때 낮은 달이 하나도 돼 견뎌 게시지 않죠 독일 시간에 넘어가지 너무 흔들어 드리고 하나도 안 할 수가 없더라 우우우우우 참 바람이 계속 끊은 것 같아 바람만 묻힌 여는 소임에서 도로고 나를 게시이 제작한 전 ADnia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때 실제 정말 좋았잖아 너무 빨리 끝나는 거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근데 어떻게 하실 겨우지 그래서 긴장 엄청 많이 했었는데 처음 보여주는 곡이니까 너무 무서웠었는데 훈련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버그이 너무 멋있어. 진짜로? 진짜 멋있었어. 이 정도로 칭찬을 해주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춤은 물론 잘 췄는데 표정이 분위기랑 분위기랑 옷이랑 이게 다 맞았다. 다 맞았다. 여러분들 잘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콘서트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콘서트를 하는데 계속 더 커지는 것 같고 우리의 소중함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소중함을 또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콘서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재미나게 뛰어놀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감동과 교훈을 많이 얻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정말 이렇게 콘서트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콘서트 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것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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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잉 콘서트가 오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정말 기대하던 무대였는데 오늘 딱 끝나고 나니까 재미있고 제가 연설로 마지막 콘서트여서 저는 모니터로 다 봤거든요. 네. 4명을 오늘 다 봤어서 아 진짜 멋있고 참 자랑스러워 막 안 되지 않았나 고고잉 콘서트 고고잉 콘서트 이렇게 많이 됩니다. 고고잉 콘서트 고고잉 콘서트 아직도 아직도 눈이 아직도 이번엔 보고 싶은 모습이 다 없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한 게 너무 아쉽기잖아 안 된 것 같은 마음은 또 있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만한 합찬 사설이 누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궁금하진 않았으니까 지금 보고 싶지 않아 한번 춥고 가야겠어요. 그럼 오늘 한번 오는 곳이라 하여 꼭 꺼지면 오늘 내일 마지막 퍼포먼스 팀 모자로 맞아요. 두 단골 정도는 내일 같이 진검씨를 마지막으로 인사 하나 둘 셋 화이팅!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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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이제 퍼포먼스 팀 내일 퍼포먼스 팀 멤버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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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 curtiy like 이제 fishery 공연상 동예인이 코러스 팀 부분 Open 고맙습니다. 그 부분 kleine 모든 무대들은 다 기대되는데 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희생이 얼마나 흥분할지가 진짜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공연입니다! 마지막 공연! 어떻게? 힘차게 아주 나이스하게 있는 힘을 모두 끌어보았어!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맨! 고액초! 오케이! 터치! 디노! 셔터 열어야지! 보여줘야지! 우리 다리가 없어! 우리의 가슴을 누르고 너의 손 숨어 나의 가게만 들을까 나의 가게만 들을까 너의 가시 나에게 좋아 우리의 가게만 들을까 너에게만 받아서 나에게 허구 젊대고 너의 가게만 들으면 나의 가게만 들을까 나의 가게만 들을까 비가만 들을까 난 너의 가게만 들을까 I'm watch, let's go! 그 바닥 빵 하면 마이크 빵 올라와 그 딱 잡아야 돼 간다 간다 마이크 마이크 언제 나와? 마이크 지금 야, 진노 잘한다! 아, 진노 잘한다! 아, 얘 춥게 알죠? 진노 잘 춥고 야, 둘 다 좋은ν 마음 좀 편하시고 고마워요 긴장을 많이 했어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거에요 전보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얘가 준비할 때부터 저 너무 긴장을 하고 고민이 되게 많아서 무대 준비할 때 되게 많았는데 오늘도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어 있었던 것 같아서 도겸이 형이 많이 응원해줘서 정말 힘이 났어요. 마지막까지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콘서트 연습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감전들도 느껴고 그리고 무대 하면서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더 받은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옆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캐럿트랑 멤버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한 많이 하고 싶습니다. 콘서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무대에서 그래서 위에 옆에 멤버 있고 밑에 캐럿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 느낌 너무 좋아.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캐럿 우리 멤버들과 우리 캐럿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멋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여러분, 진짜 강아지지 마세요. 준비 됐어요? 우리 캐럿 모두 시작! 모두 시작! 우리 캐럿 너무 잘 먹는데? 아 진짜. 근데 왜? 한 번 더 해. 나. 아, 아주. 나. 아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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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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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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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마지막 날이죠. 저희 퍼포먼스 팀 대회가 끝났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왜요? 그럼 또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아쉬웠지 마. 퍼포먼스 너무나도 수고 많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리세븐스 팀 대회가 너무나도 수고 많았고 나중에 더 멋진 퍼포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포먼스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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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간의 콘서트 아이돌 컷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에 나왔죠? 네. 저희 세븐티드 곧 충격합니다. 맞습니다. 4일간 멤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죠. 열심히. 어쩌라. 이렇게 대답해야죠? 어쩌라. 하나. 하나.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돌 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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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